빛의 사람은 높이 들려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되어야 된다.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한다. 그런데 제가 좀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.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신을 지금 걸어놓고 인자가 높이 들리신 게 저거다 라고만 해버리면요. 잘못 보고 계신 게 높이 들려야 되는 건 뭐예요? 빛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에요.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새겨 놓더라도 어떤 예수님을 새겨야 원래 맞을까요? 예수님의 의도에. 부활하신 예수님. 빛의 영이 거룩해지는 혼을 통해 부활한 육체를 통해서 그 빛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그려서 십자가에 새겨 놓으시고 높이 들어야 모든 인류가 보고 빛을 받고 부활을 영생을 구원을 거룩함을 얻지 않겠어요? 제가 그래서 불만입니다.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생하시는 예수님만 높이 들어놓고는 거기서 위안받아라 하면 거기서 에고는 위안받을 수가 있어요. 에고는 위안받습니다. 나보다도 고생한 양반이 있네. 나 때문에 돌아가신 양반이 있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위로는 옵니다만 그게 빛과 부활은 아니에요. 그거를 얻으려면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그런 강의도 한 적이 있어요. 십자가에서 예수님 좀 내려드리자. 그럼 거기에 예수님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드리자. 그런 십자가상도 있겠지만 워낙 고통에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만 새겨놓은 걸 많이 봐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. 좀 싫은 소리.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? 십자가에다가 그냥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. 죄, 죄성을 못 박았다.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십자가는 진리지만 진리에 못 박으신 혈육의 자녀의 모습이에요. 육신은. 부활하신, 그래서 죄를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혼육을 우리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? 나는 그 고통받는 모습만 봐도 막 사랑과 빛이 느껴지던데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게 느끼시는 건 좋은 일이고 그렇게 위안이라도 얻으시라고 그 모습을 새겨놓은 건 맞습니다만 높이 들린다는 것의 참뜻은요 인자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우러러 볼 수 있게 높이 든다 이런 의미가 본 의미라는 걸 아시고 보신다면 좀 아쉬운 게 있으실까요? 그래서 보는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육신에 매몰돼서 보시면 안 됩니다. 아이고 고통스러우셨겠다.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영성적으로 접근하세요. 영성적으로. 저 사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저 모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보시면서 거기서 우리도 함께 칭이성화 영화를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?